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발암물질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를 찍거나 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반찬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약 1컵, 150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Nutrition on physical, degeneration에서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늘은 알리신과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어 간 해독을 촉진합니다. 알리신은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셀레늄은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간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마늘에는 비타민B6, 비타민C, 망간,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추가해서 섭취할 수 있으며 식사 전에 생으로 먹거나 식사 중 요리에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쪽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음식문 대산조에서는 마늘이 간 기능 개선과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간을 정화하고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간에서 글루타티온 생산을 촉진하여 해독 과정을 지원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을 짜서 레몬워터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공복에 아침에 레몬워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레몬 한 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번째로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하여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해독을 촉진합니다. 카테킨은 간에서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폴리페놀,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우려서 마실 수 있으며 식사 30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잔 약 50만 750ml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 그린티브, CHINAS, F-O-U-N-T-A-I-N, 어브유스에서는 녹차의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트루트는 베타인과 섬유질이 많아 간 기능을 지원하고 해독을 도와줍니다. 베타인은 간에서 지방을 대사하고 간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비트루트에는 베타인, 철분, 비타민C, 비타민B6,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샐러드에 생으로 넣거나 찍어나 구워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약 12컵, 75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SUPERFODS, 더푸드 언드, 매더선 어브 더 퓨처에서는 비트루트가 간 기능을 지원하고 해독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간 해독에 좋습니다. 글루타티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해서 독소를 중화해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C, 비타민B6, 칼륨,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121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홀푸즈 다이어트, 더 라이프 세이빙 플랜4, 헬스 언드 론제버티에서는 아보카도가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티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됩니다. 일곱 번째로 강황해. 커큐민 성분은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해독을 돕습니다. 커큐민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있어 간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강황에는 커큐민, 비타민C, 비타민B6, 철분, 망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레에 넣거나 스무디, 차에 추가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또는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121티스푼이 가루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약초문. 강황조에서는 강황이 간의 기열순환을 도와 해독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시금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제는 간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K, 철분, 엽산,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찍어나 볶아서 반찬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하루에 약 1컵 30지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음식문. 보채조에서는 시금치가 간 해독에 좋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호두는 글루타티온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간 해독에 효과적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간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호두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비타민E, 멜라토닌,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식사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약 1온스, 28지, 14반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간의 해독을 돕고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모노불포와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E, 폴리페놀, 모노불포와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추가하여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12테이블스푼, 약 1530ml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음식들을 정해진 양과 시간에 맞춰 섭취하면 간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 음식의 특성과 개인의 소화 능력을 고려하여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